오늘 낮에 3연승 이어서 했던거 다시 몇판도 하고 주말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오버워치를 좀 하다 왔는데 이제 좀 적응이 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FPS 되어보니까 히오스랑 또 다른 재미가 있긴 있습니다 이제 막 재미가 붙어서 고민되었죠 지르지 말지 다시 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왠지 히오스 하다가 또 끊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Q가 잡혔나요? 안 잡혔네 영웅을 뭘 살까요? 챈 다음에 뭔가 좀 하고 싶었는데 뭐라 해볼까요? 루나라 그래 루나라 한번 해볼까 싶어요 제가 루나라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막 안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퀘스트가 스타크래프트 내가 챈이니까 전혀 전혀 영광 있는게 없네 디아블로 스타 디아 스타라 디아 디아 스타 디아 디아는 제가 별로 못해요 이거 빠른대전에서만 해봐가지고 디아는 잘 못하구요 스타 나오면 뭐 해머나 아 스타는 아르타니스가 있구나 내가 좋아하는 아르타니스 스타는 아르타니스로 하면 되고 전문가 스타금 전문가 이거 한판 좀 해머 되면 한판 할게요 메딕을 좀 올려놨으면 랭게임에서 한번 좀 돌려볼텐데 안올려가지고 대아카 파이드 몇판 좀 돌려볼까요? 랭게임을 좀 하긴 해야되는데 있는거나 잘해 있는거나 잘해 Q가 되게 안잡히네요. Q가 되게 안잡히네요. Q가 되게 안잡히네요. 일단은 아군 픽들 좀 볼게요 캘터스는 여전히 1티어인 것 같아요 연폭 때문에 오 리밍 갖고 가나요 아르티네스 한판 가보겠습니다 메딕이 재미있을 것 같더라구요 생존만 잘하면 누구보다 힐이 빵빵한 것 같은데 투밥사 쏘냐 쏘냐 하면 칼아진 가야죠 왜 이겼다는 거지 출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겼다는 걸까 응 나도 투밥사 구리다보가 한번 공격하고 나면 딜로지가 너무 심해요 쩜 약간 렉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쪽 딜이 질 두명이구나 이탈리아 절 인도하소서 이건 뭐야? 자가라? 자가라 할까만 줄도 괜찮았는데 제이나를 밴 했구나 물공 대 마법 물공 대 마법 물공 대 마법 물공 대 마법 내 칼은 당신 것이오 내 칼은 당신 것이오 아 이미 좀 심심한데 바나나나 먹을까? 항상 상대는 팀이 있어요 나는 팀이 없고 그래도 이겨줘야죠 그래도 이겨줘야죠 아까 듀오 두 팀이랑 했던 거 이겼는지 잤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흠 흠 흠 흠 흠 흠 자 오랜만에 카라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흠 추월이나 수호물 이건 무조건 천상의 메아리 10초 남았다 5 4 3 2 1 5 전투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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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6 7 7 8 8 9 9 10 8 7 7 10 10 9 6 10 9 10 10 10 9 11 11 14 15 운명아 아아 와 힐을 못해 저거 하니까 헥스 하니까 아 그레이맹 진짜 세다 제가 레이미에서 그레이맹을 제대로 상대 본 게 처음인데 어 진짜 세긴 세다 한방 딜이는 장난 아니네 저 영웅을 제거해야 최대한 빨리 갑니다 보고 있으면 나오죠 욕망을 거기를 아 아 아 으 으 으 아 이럴때 공을 먹고요 아 자꾸 뭔가 공격을 하다가 마라 이럴때 공격을 하자 이번엔 누가 먼저 공모를 차지하는지 볼까? 그 킬 미친 힐로 갑니다 좋구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모이 안할게요 좋구요 항상 저는 이기다보면 제가 제어 못하는데 막 깝쳐가지고 털이니까 이런판에는 무난하게 자연스럽게 얘기 들어갈게요 조합이 저쪽이 더 좋아 보이는데 한타할때는 왜 밀리지 저쪽이 좀 더 좋아하고 한타할때는 각자의 공격이 한타할때는 한타할때는 그레이메인 안치고 그냥 가네 그레이메인 안치고 그냥 가네 좋아요 굉장히 무난하게 잘 돼가고 있어요 아야 아야 저주가 뺏네 이제 내 저주가 얼마나 큰일 났지 야이씨 너네 이럴거야? 야 빼빼 나 힐 없어 나는 로마나 없어 나는 로마나 없어 나 마나 없어 기술이 그저 안가도 되긴 할 것 같은데 이 용견들을 친구로 만들어야겠어 무력화는 딱히 여기서 할만한 애들이 없고 아 무력화 그거 있구나 음 무력화 갈게요 아냐 쳐 아 캡타 뭐해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참 고마워 아 아 아 아 잡을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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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왜왜? 나 괜찮은데? 왜왜왜왜? 나 괜찮은데? 마나 와는데? 마나가 어느정도 있잖아. 괜찮은데이.. 야 요원나 조심해라. 애들이 같이 잘 따라가주면서 잘 싸우는 것 같아. 멈춰서. 쟤는 어디가? 시시하게 싸우는 꼴을 더는 못봐주게. 이거 먹자. 내 정의를 하고. 예. 제게 도움이 필요하니. 야 진짜 너무 따라가는거 아니냐? 대게임. 백게임 나 안보여 나 안보여 궁을 못썼어 시야가 가려져가지고 나 안보여 쟤니하고 좀 못챙길걸 곡물을 모으거나 내 저주에 걸린 선구는 간단하고 와아 부악 부악 신차장법 썼는데 신차장법 썼는데 전운이 감돕니다 내 너희들의 총을 들어주지 이 용변들의 적들은 쓰러질 것이다 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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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폴스 잘했는데 폴스 쩔었다 폴스 진짜 짱깨네 폴스 중국에 왔어 근데 겁나 잘하는데 폴스 진짜 짱깨다 어쩐다 막 그러다가 개잘했다고 칭찬하겠다 아 아 아 아 002 ут 002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우와 으 누 Indy 보고 화 802 2 어 그러니까 뭔가 Steph 육을 유리했는데 자꾸 안 유리하게 돼 유리한 거 같지가 않아 유리한 거를 기술에 확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왜 왜 나이스 나이스 끝내자 끝내자 연합미듭이다 잠깐만요 악성실을 파악을 한다. 혹은 누가 범죄편물을 지키지 않은지 볼까? 확실을 파악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침묵하면서 파악을 했었습니다. 당뇨들이 피고하시기 바랍니다. 뭐야 건물에 폭발을 자는 거죠.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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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함 목욕을 모으거나 내 저주에 걸리거나 선택은 간단합니다. 목욕은 전쟁하며 기계가 그리거나 선택은 단순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목욕은 전쟁하는 것입니다. 목욕은 전쟁하는 것입니다. 목욕을 전쟁하는 것입니다. 목욕은 전쟁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